한국 스포츠 경제 박창욱 기자 배우 손석구가 연 매출 55억원의 제조업체 대표이사로 밝혀졌다. 1일 일간 스포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연예계 관계자는 손석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공작비기 전문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손석구의 소속사 색별당 엔터테인먼트는 손석구가 배우로 활동하기 전부터 회사 경영에 참여했고 현재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체는 2003년 7월에 설립됐다.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쳐 2016년에는 55억원 매출을 달성하고 1억 2천만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다. 현재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20여 명이며 10개의 국가의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석구는 2016년 영화 블랙스폰 RSQ5로 데뷔했다. 2호 드라마 마더 RSQ5, 슈트 RSQ5, 60일 지정생존자 RSQ5 등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려졌다. 2호 드라마 마더 RSQ5, 슈트 RSQ5, 60일 지정생존자 RSQ5 등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려졌다. 2호 드라마 마더 RSQ5,슈트 RSQ5, 60일 지정생존자 RSQ5, 6일 금요일, 우슈트 historian을 알려졌다.